아침에 일어나면 신문이 와 있어요. 그러면 뱀띠, 소띠, 말띠 이걸로 점을 봤어요. 그럼 오늘 물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날짜 조심해라 그러면 거기에 강박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예수제자학교 가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엄청 싫어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걸 끊었어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이 내가 그 모든 쇠사슬에서 벗어난 것 같아요. 누구한테도 묻지 않아요. 조금 궁금할 때도 참습니다. 참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으로 일지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사실. 주변에서 이렇게 막 점집에 가서 용하다고 얘기를 들어도 궁금하지만 참아요. 안녕하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신현준입니다. 더운 날씨에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는 요즘인데요. 이가 시릴 정도로 차가운 살얼음 냉면. 아, 선풍기 앞에서 먹는 수박하님. 여러분, 간절하시죠? 오늘 모실 분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시원시원한 성격과 통통 튀는 매력으로 무더위도 있게 만드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런 분입니다. 아나테이너, 먼저 아나테이너이자 지금은 뛰어난 연기력을 선보이시는 배우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배우 오영실 집사님을 모셨거든요. 지금 바로 만나러 가 보겠습니다. 네, 배우 오영실 집사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인데 거짓말도 조금 하시는 거예요? 뛰어난 연기력, 막 이러니까 막 제가 막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희 진짜 배우들끼리 가끔 만나잖아요? 그러면 진짜 얘기하세요. 아유... 정말 어떻게 저렇게 연기를 잘하시지? 정말 많이 이렇게 하세요. 처음에는 못 모르고 했는데 자꾸 보면 볼수록 어머, 제 연기의 얼굴도 화끈거리고 공부할 게 너무 많고 공부한다고 해서 느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아, 모든 연기자들이 다 그렇죠. 그런가요? 그럼요. 숙제를 안고 계속 가는 게 배우인데 그래서 재미있는 거죠. 맨발에 기봉이 볼 때마다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기봉이요? 네. 아, 지금 하나 더 잘할 수 있다. 아니, 덜 잘할 걸 싶은 생각도 있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잘하셨잖아요. 그런 작품 없는 것 같아요. 없죠. 항상 부족하다 부족하다가 저희를 성장시키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누구나 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뛰어난 연기력이 얼굴이 빨개지고 저렇게 천연덕스럽게 거짓말도 하시나 싶었습니다. 전혀 거짓말 아닙니다. 너무 반갑고요. 정말 모시고 싶었는데 이렇게 손등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시청자 여러분께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CTS 시청자 여러분 평안하셨는지요. 댁내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고요. 매일매일 새로운 영으로 늘 마음이 기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이야, 막힘이 없네요. 아, 네. 내가 매일 기쁘게니까 주제에 맞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사실 집사님 저랑 같이 이제 주말 드라마, KBS 주말 드라마 하죠. 저도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그냥 모르고 예, 알겠습니다 했고 MC가 누구냐 해서 신현준님이라고 해서 그때까지만 몰랐거든요. 그리고 다음 다음 날 같은 드라마에 출연한다는 걸 알았어요. 네, 다리미 패밀리. 네, 다리미 패밀리. 저도 오래간만에 드라마 하지만 집사님께서도. 저는 한 1년 만에. 네, 1년 만에. 같이 해서 너무 좋습니다. 한 번 마주칠 것 같았으면서도 한 번도 마주치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영화 쪽에 주로 계셨고 저는 연속곡을 주로 하다 보니. 아니, 그래도 이렇게 마주쳐야 되는데. 맞아요. 한 번도 방송국에서 마주치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여기서. 네, 이렇게 단독으로 마주치니까 엄청 좋으네요. 저도 너무 좋습니다. 여전히 진짜 아름다우시고 변함이 없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 보톡스 주셨나? 성경 충만해서 그런지 항상 이렇게 좋아 보이세요. 감사합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우리 이전 작품이 꼭대회 계절 맞죠? 네, 꼭대회 계절 한 초봄쯤에 끝났나요? 그리고 나서 프로그램 하나 하면서 작년에 엄마가 이제 병원에 갔는데 코로나 판정이 받았고 1년 동안 요양본은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반찬 해다 드리고 면회 다니면서 엄마한테 좀 포커스를 맞히라고 하는 것도 같구나. 그러면서 제가 지나온 세월을 조금 환갑을 오래 맞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거짓말하시면 안 돼요. 아니, 진짜. 제가 육사 용띠라 올해 환갑이라 60년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도 갖고 또 집안에 이렇게 구석구석 창고 같은 것도 좀 정리하고 물건도 조금 나눠주고 이러면서 정리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나서 올해 이렇게 또 깊은 소식도 드라마도 하게 되고 내가 매일 기쁘게도 출연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가 조금 이제 또 하나님께서 발을 좀 띄게 하시는 것 같아요. 육사... 용띠죠. 어떻게 이렇게 관리하세요? 관리는... 아, 정말 피부도 너무 좋으시고. 키가 작으면 약간 동안인 장점은 있어요. 제 친구들 키 많이 작거든요. 동안 아니던데. 아, 그래요? 정말 팁 같은 거 가르쳐주세요. 어, 그냥 옷을 조금 철없이 입는 거? 네, 그리고 잠이 많아요. 잠이 많은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잠을 잘 수가 있거든요. 마음이 편하니까. 하나님을 믿고 난 몰라요. 내일 어떻게 해주세요 하고 그래야 잠을 잘 수 있어서 제 비결은 아마 잠인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침밥 하느라고 겨우겨우 일어나니까 괜찮아요. 그래도 일어나시잖아요. 네, 주변에서 잠을 못 자는 연예인들이 많다 보니까 이것도 복이구나 싶어요. 맞아요. 연예인뿐만 아니라 요즘에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분들 많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리고 걱정은 오늘 걱정은 내일 해. 뭐 이런 걸로. 그렇죠. 네, 잠을 푹 주무시네요. 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저랑. 집사님 워낙 KBS 아나운서 출신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9시 뉴스도 하시고 가요톡템도 하시고 못 해본 프로그램 근데 있으세요? 다 했던 것 같은데. 거의 다 조금씩 다 했는데 어린이 프로부터 뉴스까지 했는데 키가 작아서 그런지 열린음악회 같은 건 언감생심 바라보지도 않았고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정말 그거는 못 하고 나왔고 안 하고 나왔어요.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서서 하는 것들은.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요즘 또 주변의 후배들이나 굉장히 키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카메라 좀 그것도 안 맞고. 그런데 이런 이야기 안 하셨으면 키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왜냐하면 앉아 계셨던 것도 굉장히 많고 해서 저도 키가 작으셨나? 네, 제가 아나운서가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고 지나가는데 승무원 시험을 서류를 준다고 해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딱 보더니 지상근무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안 주니까 됐어요. 그러고 이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60이 안 되죠. 저는 그렇게 느껴지질 않습니까? 그것은 어렸을 때 오빠만 엄마가 우유를 먹였고 오빠만 보약을 먹이지 않았나라는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그 시절 그때 그랬지. 가진 거는 안 보고 나도 코가 조금 높았으면 그런 생각도 들고. 저도 코가 아니었으면. 돈은 안 세시겠어요. 안 세는 것 같아요. 비화도 안 세고. 어떻게 배우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셨어요? 아나운서의 꿈을 중학교 때부터 꾸고 저는 그게 진짜 전문직인 줄 알았어요. 내가 나이 들어서도 나의 모든 이런 배움들이 끝까지 있을 줄 알았는데 아나운서실 막상 들어가 보니까 나이 많은 아나운서들에 대해서 그렇게 방어하지 않는. 그리고 또 신인 아나운서를 자꾸 키우고 그게 보니까 일본 스타일의 방송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송의 꽃이다. 그러면서 이제 여성을 예쁘고 좋은 시절에 할 수 있는 직업처럼 기회도 더 많이 들어가는 걸 보고 이거 내가 잘못 생각했는데. 유럽이나 외국은 안 그런데.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약간 일본식으로 많이 쫓아갔어요. 드라마나 예능이나. 그래서 제가 입사해서 몇 년 있다가 연기를 했어야 했었구나. 아나운서 아카데미 시험 볼 때 모 PD가 탤런트하는 게 어떠냐라는 말이 계속 잊혀지지 않고. 그래서 이제 동규 PD 만나면 1년에 한 번씩 송년회 때 지나가는 원, 투, 쓰리 좀 시켜봐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를 계속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계속 던져오는 거잖아요. 그거를 몇 년 하니까 이제 정말로 아내 유혹 때 원래는 요리 선생님 일회성이었어요. 그런데 제 역할에 있는 분이랑 개런티 문제가 안 맞아서 네가 해라.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니 그래서 내가 못하면 죽이면 되잖아 그랬더니 죽일 수가 없대요. 그 출생의 비밀이 있어서. 그래서 좀 난감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우리 동규 PD가 굉장히 모험을 했다고 생각해요. 뭘 믿고 저렇게 시켰는지도 모르겠고. 그게 같은 카메라인데 드라마 카메라는 또 다르게 느껴지고 한 한 달 동안을 제가 1회부터 30회를 못 봐요 거의.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현장이 생소한 데다가. 생소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 녹화했을 때는 PD가 나한테 이렇게 보더니 한숨을 쉬더니 집에 가라. 그래서 그냥 저는 어떻게든지 모르고 그냥 집에 왔어요. 회차고 뭐고 나머지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한 달 지나서부터 정신이 차려지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게 되고. 금벌어 언니가 얘기해 주는 거를 주소 듣고 이렇게 따라하게 되고 이렇게 됐어요. 한 달 뒤부터는 본인의 얼굴을 봤을 때 그래도 조금 볼만하고. 그래도 제가 다른 프로그램도 있었고 조금 출연의 횟수가 넓어지면서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선배님한테 인사를 어떻게 하고 놀아다니는지 그냥 고개만 숙이고 진심으로 대화할 시간도 없었고요. 저는 지금 생각해도 그걸 어떻게 해냈는지도 모르겠고 인터넷으로 제가 인기가 있었다는데 하나도 몰랐어요. 그냥 맨날 오면 대본 보고 또 막 NG를 내면 안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저희가 생방송도 하고 이래가지고. 또 아나운서 출신인데. 그렇죠. 그리고 아무튼 그 중압감을 내가 열심히 해서 저 PD에게 뭔가 욕을 먹지는 않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밖에 없어가지고 즐거워하면서 하지는 못하고 그냥 그냥 해내느라고 바빴어요. 진짜 무대보로 해내셨네요. 처음 드라마는. 지금 봐도 참 뭣도 모르는 게 정말 해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제게 힘을 주시지 않았나라는 그리고 제가 태어날 때 약간 그런 걸 믿어요. 세상 사람은 팔자라고 하고 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나리오라고 생각해요. 너가 이런 일을 겪고 이런 일을 해낼 것이고 이런 일을 좀 어떤 일생의 이런 것들이요. 그것대로 하나님이 조금 움직여주시지 않았나라는 지금도 생각하면 제가 그걸 어떻게 했지 기봉이 보면 아직도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하는데 나는 오 잘했네 이런 생각이 지금도 들어요. 기봉이 이야기하셔서 기봉이 이제 영화 기획도 하고 제작에도 참여를 했으니까 저희 시작에 모든 인간의 일생은 하나님이 만드신 동화와 같다. 안 돼서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배급사에서 그거 빼라고 무슨 종교 영화냐고 빼면 안 된다. 되게 싸우고 투쟁하고 그랬던 장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관객이 얼마나 들었죠? 꽤 많이 들었죠. 꽤 많이 들었죠. 그 해 그래도 1등하고. 정말 그런 거 써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건 해주십니다. 저 영화 찍을 때 정말 많은 기적 같은 게 있었거든요. 제가 막 뛰면 새가 항상 날고 그리고 한 번도 비가 온 적이 없어요. 제작비도 다 아껴주셨고 놀라우신 은혜죠. 현실적인 거 되게 궁금한 거 있어요. 아나운서, 앵커, 배우 다 완벽하게 하셨잖아요. 대사 어떻게 외워요? 어떻게 외워야 돼요? 지금 우리 아나운서 준비하시는 시청자분들, 애기님들 계시고 배우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연기하기 전에 몰랐을 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알기 때문에 연기 선생님한테 꼭 한 번씩은 가서 검수를 받아요. 그중에 한 선생님께서 대사를 100번만 읽으래요. 그러면 네가 갖고 놀 수 있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람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지겨워서 100번을 못 읽어요. 그런데 진짜 100번을 하게 되면 이걸 가지고 놀아요. 그게 저수지의 개들을 보면 그 형사가 잠복근무를 하기 위해서 마피아 그룹에 있는 얘기를 거짓말로 이렇게 연습하는 게 나오거든요. 초반에는 굉장히 더듬거려요. 친구도 보면 그 정도는 너 가면 너 걸린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 마피아들을 깜짝같이 속이는 이유는 100번을 읽고도 외워서 그걸 달인처럼 떠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 방법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딸깍이도 사서 이렇게 외우거든요. 한 50번 넘어가면 이미 외운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게을러지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연기도 나와의 싸움, 모든 것이 절제와 그런 것들의 나와의 싸움인 것 같아요. 진짜 진정한 승부사네요. 본인과의 싸움에서 지지 않는. 정말 연기를 늦게 해서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 메리 스트립 같은 대처 수상 역을 하는 거 보면 여기가 갑갑해요. 저런 사람 타고난 건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노력하면 되는 건가. 이런 건데 보통의 천재들은 다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라는데 마음대로 막 공식을 외워서 푸는 거면 외워서 하겠는데 연기는 내가 간절하다고 해서 확 느는 것도 아니고 어떨 때는 넉넉히 있으면 또 어떻게 또 늘 때도 있고 이게 보일 듯이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네, 따오기 같아요, 진짜. 맞아요. 잡힐 것 같은데 잡히지 않고. 그래서 이제는 또 눈도 높아져서 이렇게 보면 야, 정말 잘한다. 이런 게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더 가슴이 좀 답답한 것 같아요. 그러더라도 제 마음은 이제까지 먹고 살았거든요, 진짜. 아나운서의 꽃이 이제 끝나고 프리랜서로서 이제 MC로서도 이제 50, 40 후반되면서 안 찾아줄 때 연기로서 또 한 15년 이렇게 펼쳤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늘 마지막 작품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한테. 항상 간절하게 하시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왜냐하면 자고 일어나면 저보다 게런티가 더 낮고 더 잘하고 신선한 영국 배우가 많이 있으니까 제가 감독이라도 신선한 쪽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제게 그만하라 하시면 또 다음 일은 뭘 주실까라는 생각도 하고 그때는 분말 없이 또 그 일을 해내야지라는 마음의 다짐 같은 거를 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하게 지내왔었고 그걸 행복하고 감사하게 한 적도 있었고 불평이 있었을 때도 있었고 화가 났을 때도 있었고 이런 이렇게 여러 가지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이제는 이렇게 만나는 드라마를 너무나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이 들어서 눈물이 날 지경이에요. 드라마도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멋진 배우들과 보면 정말 화려하잖아요. 거기에 기퉁이에 끌 수 있다라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내가 누를 끼치지 않고 잘하고 싶고 그런 걸로 이제 하나님과 더 중얼중얼 떠들어요. 하나님 이번에 정말 잘해야 될 텐데 겸손하게 잘하게 해 주시고 이런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은 뭐 동치민이라든가 이런 일반 프로를 가서도 제가 어떻게 남편이랑 사이가 좋아졌냐 기도했거든요. 기도하니까 남편이 멋있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걸 입 밖으로 얘기했더니 다 풀어지게 됐거든요. 그런 얘기를 다 하지를 못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늘 미진함이 있어요. 오늘 여기서 다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하루 종일 하나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게 너무 기쁩니다. 다음에도 또 한번 나와주십시오. 너무 좋습니다. 친환생활은 그럼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일곱 살 때 아버지가 월남전에서 돌아가셨는데 저희는 몰랐죠. 굉장히 넓은 잔디밭에서 우리 비행기 날리고 있는데 엄마 한구턱에서 막 우는데 사람들이 휩싸여서 난 왜 저런지 모르는데 놀면서도 기분이 찝찝했어요. 그런데 그게 국민학교 고학년쯤 돼서 거기가 국립묘제라는 걸 알았어요. 엄마는 그런 얘기도 안 했고 집안에 그때는 또 식구들도 많았어요. 삼촌도 같이 살았고 엄마, 조카, 이모, 아들도 살았고 또 밥을 먹여준 그 당시 식모라고 해서 몇 명의 언니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부재를 몰랐다가 이제 친구들 내 집 가면서 아빠 있는 집을 보면서 그때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일곱 살 때 젊은 여자가 이제 과부가 되니까 옆에서 이제 교회로 엄마를 인도했는데 정말 천국에 올라가면 그분이 누굴까 만나서 감사드리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이 없었으면 굉장히 제가 저를 볶았을 거고 삐뚤어졌을 수도 있었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고 아우 안 봐도 비디오예요. 정말 바뀐 게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저의 일곱 살 때부터의 문화시설은 다 교회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어린이 사역이 참 중요한 게 거기서 제가 성가대를 하면서 일명 콩나물 떼가리를 알게 됐고요. 그래서 합창도 하게 됐고 노래방에서 좀 부르게 됐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촌극을 하면서 연기도 하죠. TV 유치원에 촌극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 온라잇이라는 걸 하면서 오빠들이랑도 알면서 남자들을 어떻게 골라야 한다라는 것도 많이 보면서 알게 됐고 교회 오빠들 보면서 그렇죠. 이런 걸 해가지고 저희 어린이 시설은 다 거의 다 교회가 저를 지배했었고 아나운서 들어가면서 이제 세상에 빠져가지고 놀기도 했지만 머리 한구통에서는 어렸을 때 배웠던 하나님의 생각 중심이 있었나요? 네. 그 중심이 어렸을 때 배웠던 거는 창조주 능력 있는 하나님과 무서우신 하나님. 맞아요. 이거 두 개가 제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에 놀아도 하나님한테 혼나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있죠. 네.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뭘 해도 하나님 다 보실 텐데 이런 마음이 있었고 또 내 소원이 있으면 능력 있는 하나님. 이거 딱 두 개로 나뉘어서 그래도 벗어나지 않고 그래도 이렇게 길을 걸었던 것 같아요. 의지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나운서 시험을 중학교 때부터 하나님한테 엄청 매달려서 그 힘들다는 아나운서를 정말 그것도 그저 간증이었어요. 정말 힘들게 딱 하나님이 자리를 쫙 하고 열어주신 거를 지금도 이야기할 수 있죠. 사실 방송국 따님은 주위에 성소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관계에서 조금 소홀할 수 있었는데 어떠셨어요? 많이 소홀해졌죠. 제가 아나운서 되면 하나님 제가 유치부 선생님을 하겠습니다. 이러고 이렇게 해놓고선 했어요. 했는데 뭐 주일날 당번도 당직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또 그만두게 되고 그다음에 결혼을 믿지 않는 남자랑 했으니 네. 저는 몰랐어요. 이게 처음에는 맘에 안 들어서 두 번째 만났는데 하나님 저 사람이랑 결혼하게 해주세요. 했는데 제가 뭐 그 얘기를 또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이렇게 또 결혼을 하게 됐는데 저도 믿지 않는 여자랑 결혼했거든요. 그랬군요. 그런데 이제 남편이 혈서를 쓰고 교회를 다니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안중근처럼 안 해요. 안중근을 이렇게 멋있게 했는데 우리 남편이 이렇게 메스를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방울방울을 짜가지고 이렇게 네 줄을 썼는데요. 교회를 다니겠다고 하고선 안 가더라고요.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요. 화도 냈다가 달래도 봤다가 얼러도 봤다가 뭐 졸라도 봤다가 다 해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같이 처지더라고요. 그래서 왜 믿는 사람과 결혼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깨달았어요. 이건 좀 놀라운데 쇼핑 중독이셨어요? 네. 제가 중독이 두 개가 걸렸었는데 뭐 하냐면 체련되고 옷 잘 입으시고 이런 건 알지만 그 중독이라는 단어가 놀랍잖아요. 뭔가 허한 사람은 중독에 걸리게 돼 있어요. 뭔가를. 그러면 이제 제가 처음에 하나님의 성품을 모를 때는 공부하기 전까지는 모를 때는 아침에 일어나면 신문이 와 있어요. 그러면 뱀띠, 소띠, 말띠 이걸로 점을 봤어요. 그러면 오늘 물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날짜 조심해라 그러면 거기에 강박이 있었어요. 아주 간략하게 돼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서점에 나오면 그 월간일을 사지는 않고 뒤에 물병자리만 봐요. 물병자리 이렇게 해서 아 이번 달에 운을 봐요. 근데 그걸 예수제자학교 가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엄청 싫어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걸 끊었어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이 내가 그 모든 쇠사슬에서 벗어난 것 같아요. 누구한테도 묻지 않아요. 조금 궁금할 때도 참습니다. 참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으로 일지 알겠습니다. 이러고 아 많은 분들이 그래요 사실 막 점집에 가서 용하다고 얘기를 들어도 궁금하지만 참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처음에는 한 번 찾아왔죠. 매일 전화를 해요. 그 남자 어떤가요? 전할 땐 만 원 준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중요한 일때마다 나를 올가메기는 사슬이거든요. 저는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이거 어떨까요 하나님. 그래서 저는 제가 소원이 있다면 호흡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찾고 싶은 거예요. 잠시 순간에도 하나님과의 교감. 내가 어디 이렇게 넘어졌을 때도 아예 이게 아니라 아유 하나님. 왜 그랬을까. 아유 이 정도가 감사합니다. 이런 내가 끊기지 않는 매일 24시간 1분 1초마다 하나님과의 그걸 핥하면 내가 실수하지 않을 텐데 내 화가 나지 않을 텐데 내 육으로 하지 않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들고요. 두 번째 쇼핑 중독은 정말 기대도 안 하고 따라갔는데 들어가는 순간에 그 경배와 찬양 그 새로운 노래 내 가사도 잘 몰라요. 처음 듣는 곡들이라. 그런데 하염없이 눈물이 몇 년간 흘렀어요. 무슨 느낌인지 알아요. 그래서 아 여기 있잖아요. 연애할 때 보면 저런 촌스러운 유행가가 내 가슴을 뭐 후벼파요. 네 후벼파는 찬양이 이렇게 곳곳에 나를 이렇게 구구절절히 그렇게 다 내 이야기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때 엄청난 속도로 믿음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제자학교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파송선교사로서 일반 파송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도 다녀오고 보였지만 대단한 업적을 한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조금씩 그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완전히 안 넘어지는 건 아닌데 넘어지면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이거 언제쯤 제가 이걸 딛고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쇼핑 중독은 바로 그때 남편과 사이 안 좋았을 때 물건을 사면 기쁜 거죠.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 3일밖에 안 가요. 그리고 나서는 또 재미가 없어지고 없어지고 할 때 이제 내가 구석에서 아무리 맑은 물건 속에서 휩싸여도 울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했던 거고 그 쇼핑 중독을 어떻게 끊어주셨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백화점에 그 물건 냄새가 나면 머리가 아프기 시작해요. 그래서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이런 걸로 그냥 쇼핑 중독이 자연스럽게 없어지고 안 쓰는 물건에 대해서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해 줬어요. 남을 주든지 네가 쓰든지 그래서 그냥 주든지 쓰든지 해요. 이번에도 옷 정리하면서 굉장히 많이 또 하나님한테 이제 그만 사야 되고 많이 처분한 것도 있고 좀 그래요. 항상 이 생활에 하나님과 연결을 계속 시키시네요. 그게요. 중얼중얼 대면서 하나님을 많이 찾는데 제가 개를 키우면서 더 하나님을 굉장히 가까워졌어요. 많은 곳에서 저희가 즐거운 일이 있지만 제 강아지랑 산책할 때가 너무 행복해요. 그 근원의 기쁨. 나는 개가 이렇게 밝힐지라는 것도 웃기고 흙이 머듬 털을 털을 봐도 웃기고 개랑 있는 게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이 이래서 우리랑 있는 게 행복하구나. 아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나를 그렇게 예뻐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개는 몰라요. 우리 강아지.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라는 걸 개를 통해서도 느끼고 이러면서 그냥 나날이 조금씩 확 바뀌진 않아도 그냥 조금씩 조금씩 제가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진짜 벌써 은혜 받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죽는 귀가 있으시고 또 마음밭이 좋으셔서 그런가 봐요. 진짜 다 그렇지 않아요?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과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누구보다도 이제 바쁘게 지내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내려놓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모든 걸 내려놓으셨어요? 어떤. 제가 만의 유혹으로 끝나고 나니까 엄청나게 바빴어요. 안 찾던 분들도 저한테 찾아와서 뭐 봉사해달라. 뭘 해달라. 무료 뭐 해달라. 그래가지고. 또 그러더라고요. 잘 나갈 때 해드려야지. 안 그러면 욕먹는다고. 그렇죠. 몸이 찢어져라 하면서 마음이 하나도 안 기뻤어요. 얼마나 또 화가 나던지. 근데 알고 보니까 갑상선 암이었더라고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이게 저 화가 날 때마다 이건 네가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갑상선 호르몬이라는데 난 그건 믿지는 않아. 내가 못돼서 줘. 그래서 이제 그때 갑상선 암 수술을 하고 1년을 아들이 고3이기 때문에 엄마가 오라는 거예요. 그 저기 홈스테이 해주시던 사모님께서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가요. 사모님이 일해야죠. 그랬는데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우리 아들이 저는 그때 어머 사모님 정신이 있으세요. 제가 어떻게 가요. 진짜 그랬거든요. 꿈을 꿨는데 우리 아들이 4살 정도 된 키로 이렇게 저한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혁수야 너 몸이 왜 이러니. 왜 짜가 들었어. 그래가지고 제가 막 팔을 잡아 당겼더니 팔이 길어져요. 이쪽 다리도 길어져요. 그 꿈이 아직도 잊혀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만족할 만큼은 아니었는데 애가 다시 조금 커졌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가라는구나. 그러고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너 내가 거기서 1년 보내고 오면 내가 너의 일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런 게 너무 신기하죠.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게 진짜 신기해요. 하나님께 자꾸 물어봐. 하나님이 비슷한 말씀을 해주세요. 저는 의사하고 아나운서가 결혼하면 애들이 수제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배꼽도 늦게 뜯어든다니 초등학교 때도 유치원도 얘네들을 초등학교 가는데 한 달 전에 부랴부랴 한글을 띄었어요.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선생님이 갔더니 시험을 0점을 맞아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시험이 1학년 1학년 1학기를 우산이 꽂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시키는 거예요. 학교를 찾아갔어요. 선생님. 너무 어렸습니다. 애가 자존감이 떨어지죠. 그랬더니 아드님 수준에 그걸 맞힐 수가 없어요. 애들은 다 선행학습해서 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한국에서는. 내가 미국을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남편이 비지팅 닥터로 갔는데 어찌됐든 애들이 다 맨날 공부에 처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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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원종수 권사의 테이프를 들으면서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 애들을 정말 원종수 권사는 머리에서 이렇게 한 번 흔들면 책이 넘겨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서울 의대를 갔어. 아이고. 그 간증을 모르시는구나. 그래서 나도 그분은 못 살아가지고 교회에서 살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책장이 넘어가. 그래서 다 보고 벗겼고 수학만 약간 그게 안 됐던 거예요. 서울대 의대를 갔어요. 하여튼 그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우리 집 애들 저렇게 간증을 시켜주려고 했나 보다. 라고 해서 맨날 믿고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대실망으로 눈 울면서 자고 그 시간이 몇 년이 흘렀어요. 그러고 있는데 우리 남편이 우리 애들 가르치면서 엎드려 뻗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정신 집중해. 이러면서 막 그래서 내가 하나님 우리 애가 공부를 잘하면 내가 교만합니까? 저렇게 애가 혼나는데 이렇게 꼭 두셔야 됩니까? 내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머리에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시냐면 내가 사실은 너한테 장애야를 좀 맡기고 싶었다. 근데 너의 그 불같은 성격 때문에 내가 그래도 너를 선처해서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요. 절대 하나님한테 왜 내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 이렇습니까? 왜 부족합니까?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정말 그런 것들이 이렇게 깨달음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와요. 그리고 이제 교회 앞에 가는데 거지가 있었어요. 근데 거지가 이렇게 있어서 이제 돈을 주려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천 원짜리를 꺼내는데 받고선 만 원짜리를 달라고 그랬구나. 그래서 내가 그거를 너무 기분이 나빠서 이분은 거지의 기본 자세가 안 돼있어요. 그래서 5천 원짜리를 뺏었어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왔더니 5천 원이라도 주세요. 뺏기도 힘든데. 이랬었는데 뺏었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저 잘했죠. 거지는 기본 자세가 있어야지 주는 대로 받아야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 만 원짜리를 달라고 그래요. 강도예요? 도둑이에요? 막 이러고서 이제 예배했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제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저한테 내가 네가 감사하지 않은 것들을 한 번 뺏어보랴? 너무 무서워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랑 이렇게 있으면 제가 몰랐던 것을 깨달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갔다 와가지고 그때 이제 갑상선 암과 애 고3이었기 때문에 내가 멈춰 섰어요. 근데 그때 이제 중독으로 약간 갈려는 게 뭐였냐면 드라마에 중독이 돼가지고 계속 봐야 되는군요. 논삼화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막 드라마에 꽂혀가지고 미국 생활 때 조금 조금씩 보고 이제는 연기를 좀 해야 되니까 이제 막 보기 시작했을 때 든 생각이 하루에 한 챕터씩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나서 드라마를 봤어요.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삶을 원하는지가 그때 기도 제목이었어요. 네. 그런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딱 멈춰 섰을 때 갑상선 암으로 목을 딱 쥔 느낌이 딱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강제적으로 세워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게 또 작년이었고 10년 전이었어요. 그래서 안식년을 한 번씩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집사님 엄청 사랑하시나 보다. 네. 그 사랑이 어떨 때는 벅찰 때가 있어요. 나는 그냥 질그릇으로 있고 싶은데 자꾸 저를 업그레이드를 시키려고 막 점금같이 막 빨갛게 달구는 그것도 인간들 속에서 달구는 그런 게 너무 싫어요. 그 힘도 말아요. 먼저 알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천국에 올라가면 하나님 맨 끝방으로요. 방 작아도 좋으니까 깨끗하고 비 좋은데 우리 강아지만 넣어주세요. 사람들 싫어요. 저 벗기기 싫어요. 진짜. 사람들이 무서워요. 이제는 기독교인이라고 내놓는 사람들은 사기꾼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 목적 있는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 대놓고 얘기해. 너무 벗겨가지고요. 그냥 저는 좀 혼자 있고 싶고 빨리 천국의 안식을 누리고 싶은데 영면하고 싶어요. 죽겠다 죽고 싶다는 게 아니고 그냥 좀 쉼을 누리고 싶은데 이런 게 좀 힘들지만 오늘도 하나님이 또 일어나서 밥 먹고 기운 차리라고 하니까 웃는 거지 별로 큰 기대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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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내가지고 뭔가 이렇게 저를 퓨어하게 만들고 싶으신가 봐요. 힘듭니다. 지금 집사님 말씀에 동감하시는 분들 비슷한 것을 느끼시는 분들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쉴 때 약간 불안함도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걱정도 사탄이 주는가라는 것을 알게 됐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아주 작은 우연도 없다라는 것을 자꾸 믿게 될 때 걱정은 떨어져 가요. 하나님은 다 보시고 허락하셨으니까 이 일을 겪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의 일생도 하나님 손에서 다 허락함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에 처하더라도 그냥 제가 해내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거는 내가 그냥 족함을 알고 그냥 거기서 그냥 하나님 찾으면서 해내는 게 문제인 거지 어디에 가서 그걸 피하고 이게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걱정한다고 하나도 바뀌는 게 없고 여기가 끝이면 끝이려니 그냥 그 다음 스텝이 준비됐을 때 이걸 잘 해낼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것을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게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그게 재정적인 힘듦일 수도 있고 그게 육체적으로 내가 힘듦일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이 다 개입하시는 거죠. 그것을 내가 기쁘게 이것을 정말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게 해낼 수 있느냐가 문제인 것 같아서 그다음부터는 걱정을 안 해요. 그냥 일이 없으면 있는 거 팔아서 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한정된 재정에서 내가 뭐를 고쳐야 될지 그래서 이제 줄이는 거죠. 가장 줄이는 게 힘들었기에 경조사 같은 거였고 입이 소박해가지고 이렇게 비싼 음식보다는 이렇게 순댓국이나 서민 음식을 좋아해요. 그래서 참 다행이다. 그리고 또 늙으면서 양도 적어지니까 두 끼로도 충분히 먹고 사니까 그런 것도 많이 옛날에 쓰던 가락에 비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살만해지더라고요. 항상 감사하면서. 네 제가 줄이는 거죠. 맞추시네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래 내가 이런 환경적인 거는 내가 맞췄는데 그래서 기복적인 거에서 벗어나고는 있는데 뭐가 섭섭하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 형제들과 우애해 주시고 남편과 사랑하게 해 주시고 아이들한테 큰 소리 안 치게 해 주시고 이런. 제일 힘든 거네요. 정적인 것을 기도하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데 보니까 왜 야곱은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딸에는 강간당하고 그 아들들은 서로 죽이겠다고 살인을 하고 다윗도 아들한테 쫓김을 당하고. 요셉은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무슨 조개종 정도의 그 클라스의 딸이랑 결혼을 하고. 아니 사무엘의 아들도 기도원의 아들도 뭐 조모냥이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저한테는 지금 답답한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잘 사는 팔복이 좋은 차를 굴리고 좋은 집에 사는 게 아니라면. 이런 영적인 것들은 정말 존경받게. 저 집은 어떻게 저렇게 화목하고. 어쩜 저렇게 저 가운데 저거를 어렵게 이겨내고. 이런 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데 믿음의 조상들이 저 정도인데. 아니 우리가 저 집에 딸이 강간당하고 애들은 서로 죽이겠다고 하면 예수 믿겠어요. 이거는 해주셔야 되지 않나라고. 여기서 하루 종일 그게 저는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만은 주셨으면 좋겠어요. 팔복. 네. 계속 이렇게 연단을 시키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타이밍 때 주시지 않을까요. 보니까 주변에서 너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시고 고무줄처럼 계속해서 땡겼다가 다시 또 느슨하게 했다가 그것을 담근질을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제 주변을 보니까요. 집사님 목사님 같으세요. 제 주변을 보니까요. 맞아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내가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런데 야곱은 타이밍이 없었나 보죠. 뭐 그래도 하나님이 쓰셨으니까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쓰시느냐 하나님이 버리느냐. 그래도 끝까지. 목사님. 끝까지. 같아요. 손을 놓지 않으셨으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저도 참 그런 거 처음에 힘들었는데 이제 되게 감사하게 생각이 돼요. 담금질에 대해서. 줄듯 안 줄듯 줄듯 안 줄듯 이런 타이밍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되고 모든 걸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네 오늘 아직도 큰 거 깨달음을. 제가 지금 그래요. 제가 지금 집사님을 통해서 아이들 자녀 교육도 그렇게 믿지 않은 배우자를 위해서도 이렇게. 아직도 안 믿으세요? 조금씩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제 신앙이 더 단단해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또 지금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사님과 항상 함께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신가요? 하나님은 사람 바보인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이 지구를 뒤집어 업고 싶은 마음이 어떻게 놓았대 이후에 없으셨겠어요. 그런데 우리들을 바보처럼 침을 흘리시고 그냥 하염없이 웃으시는 하나님. 그냥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하나님한테 거슬러 올라가는 정말 보잘것 없는 피조물들이 떠드는 그런 거를 참으시고 견디시고 정말 하지 말라는 짓을 하는. 이런 아주 교묘하게 악을 포장해서 무슨 불평등법 나는 거 말이 얼마나 좋아서 혹했네요. 알고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하고 있는 이런 세상에 대해서 분노를 참고 계시는 하나님한테 아직도 사람 바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저한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영실아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내 아들의 살과 피를 너 그거 세례식을 얼마나 많이 먹었니. 그런데도 이거밖에 안 되니 화 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떨 때 히히 하고 웃으시면서 영실아 오늘 참 재밌구나. 이러면서 또 저를 봐주시며 봐주시며 하는 모습들. 제가 힘들 때마다 때로는 수상스키로 사람들과의 그런 격리를 두셨고요. 또 강아지가 오므로 해서 그 사람들과의 힘든 거를 또 잊게 하셨고요. 때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용서치 않으셔도 할 말이 없는데 용서하시고 선물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돌아보면 항상 옆에 계셨잖아요. 맞아요. 그게 너무 신기해요. 맞아요. 그 당시에는 너무 왜 그래요 이랬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항상 진짜 옆에 계셨던 거죠. 제가 그냥 매일 하는 게 제가 그냥 어떨 때는 이제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제가 두렵다는 건 내 숨결까지도 알고 계시니까 내가 짜증내면서 내는지 기뻐서 했는지. 이 숨결제도 그냥 저는 죄인입니다라 밖에 할 수 없어요. 그게 이제 자꾸 거룩해지는 거기는 해요. 옛날에는 정말 더 나쁜 짓을 했지만 지금은 기도하지 않은 죄. 그 다음 속으로 저 사람 욕한 죄. 속으로 업신여긴 죄.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 때마다 저는 진짜 죄인이에요. 저는 언제 인간 될지 모르겠어요 하고 이렇게 절망을 하고 나면 이제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시고 또 선물을 이렇게 주시는 걸 보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과부로서 삼남매를 그렇게 정말 굳건하게 키웠던 우리 엄마도 이렇게 쓰러져가는 아이처럼 변하는 걸 보면서 인간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흩어져가는 낙엽 같을 뿐이에요. 그냥 그걸 빨리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늙어서도 은혜로운 늙은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네.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내가 매일 기쁘게를 통해서 참 많은 분들을 만났지만 오늘 정말 너무 좋은 말씀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은혜의 시간입니다. 집사님 앞으로 이렇게 또 기도 제목 있으면 함께 나눠주십시오. 저희 모두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루하루 맡겨진 일 오늘 그냥 빨래가 쌓이면 빨래하고 오늘 이제 대본이 있으면 대본 보고 그냥 그 하루하루를 잘 감당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영적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힘들고 이겨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나 오늘 정말 믿음 안에서 존경합니다. 아니에요. 저 알면 안 그러세요. 아유 아닙니다. 안 하려고요. 그래서 그냥 믿음 안에서 존경하고. 아 진짜 믿음 안에서. 아니 마음은 그렇다는 거죠. 믿음의 선배로서 너무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함께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시청자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애기님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벅된 시간 내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CTS 영상선교회의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